안녕하세요. 네이버 서치 이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에서 새로 만든 신규 검색 엔진을 우진님과 함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신규 검색 엔진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좀 간단한 컨셉 엔진이라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 검색이 내려가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초록창이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네이버에는 수백 가지의 검색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또 그런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들은 초록창 통합 검색과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일 검색 서비스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메일 검색에 신규 엔진을 적용했더니 장비를 많이 줄이고 또 사용성도 계산하고 또 운영 공수까지 감소했던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별 데이터 서비스에 특화된 검색 엔진을 소개해드리라고 합니다. 이 엔진을 메일 검색에 적용한 결과 서버 수를 8분의 1로 절감시킬 수 있었고요. 이 엔진은 현재 메일 검색과 네이버 워스 메시지 검색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은요. 먼저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새로운 풀스캔 방식을 적용한 엔진을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에 적용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엔진 내부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이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별 데이터로 다루는 서비스의 검색이고요. 이 서비스들은 우리가 익숙한 통합 검색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 검색 대상이 서비스의 전체 문서가 아니라 검색 대상 중 일부분입니다. 전체 문서 중에 일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메일 검색이면은 내 메일에서만, 또 메시지 검색이면은 내 속한 메시지망에서만, 그리고 드라이브에서는 내 파일에서만 검색을 해야겠죠. 네, 그 중에 오늘은 이 메일 검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부 메일에서는 수천만 개의 계정을 서빙 중이고요. 또 하루에 문서가 수억 권씩 유입이 됩니다. 이 검색 운영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문서가 몇억 원씩 들어오면은 좀 부담을 대는 걸 넣어서 무섭기까지 한대요. 검색 요청은 하루에 수많은 권 들어오기 때문에 적지 않은데, 그 문서 유입량에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통합 검색의 일관 쿼리량이 몇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그것에 맞먹는 문서 유입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서 유입이 이렇게 많은 네이버 메일의 검색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른 엿색인 볼륨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의 모든 문서를 하나의 엿색인 볼륨에 넣어서 서빙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검색할 때는 일단 모든 문서에 대해서 쿼리한 다음에 적절히 쿼리해서 털어내서 이 특정 사용자의 메일 문서만 발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도 문서가 많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 메일같이 문서가 점점 많아지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 한 명의 메일을 검색하려고 해도 전체 문서에 대해서 일단 검색을 해야 되고요. 또 단 한 명의 신규 메일이 들어오더라고 해당 메일을 서비스에 반영하는데 전체 볼륨의 업데이트 부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많아지면은 로컬리티가 떨어지는데 로컬리티가 떨어지면 제한된 메모리에서는 검색 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왼쪽같이 이 모든 문서를 이 하나의 엿색인 볼륨에 넣어서 서빙을 했는데요. 만약에 오른쪽처럼 이 문서의 검색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계정 단위로 관리하면은 문서를 입력할 때도 편하고 또 검색할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계정 단위로 볼륨을 서빙하면요. 이제 한 명의 메일을 검색할 때는 이제 해당 사용자의 문서만 검색하면 되고요. 또 한 명의 신규 메일을 받았을 때는 해당 사용자 볼륨에서만 업데이트하면 될 거예요. 로컬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있었는데 이제 검색돼서 문서가 물리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를 개별 엿색인 볼륨 방식이라고 할게요. 계정 단위의 엿색인 볼륨을 관리하는 방식이고요. 또 검색할 때 동적으로 해당 볼륨을 메모리에 올려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동적으로 올린다는 건요. 이 검색 요청에 들어왔을 때 검색할 볼륨을 즉시 리드에서 검색한다는 뜻이고요. 보통 검색 엔진은 이 검색 성능을 위해서 볼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메모리에 미리 상주시켜서 상주시켜 두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볼륨이 충분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장점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제 인덱스를 반드시 메모리에 상주시킬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때문에 메모리 기반에서 디스크 기반으로 갖고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문서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또 검색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 실제로 최근까지 최근까지 이 방식으로 메일 검색을 운영을 해왔고요. 계정 개수만큼 수천만 개 이상의 개별 볼륨을 서빙합니다. 그리고 각 검색 서버마다 다 여러 개의 볼륨을 저장을 하고요. 검색할 때는 이 내가 필요한 볼륨이 어느 검색 서버에 들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적절한 검색 서버를 찾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이 색인 서버라고 있는데요. 이 색인 서버에서 역색인 볼륨을 생성하고 검색 서버로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별 역색인 볼륨 방식도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서 유입이 많은 만큼 디스크 수소가 빠르게 증가하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 방식을 운영할 때는 수백 대기 구매의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또 매달 서버를 몇 대씩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비용 부담이 높았는데요. 이 검색 서버만큼 별도의 색인 서버가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 검색 서버에서 이 색인까지 한 개 단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작업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네이버 메일에서 검색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 메일 검색 특성상 이 스팸메일도 많고 휴면 계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검색하지 않을 메일도 이제 언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색인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서들을 모두 다 색인을 해두기에 아무래도 색인은 좀 비싼 작업입니다. 큰 볼륨에서 검색할 때 응답 시간이 지원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큰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하나가 문서를 수십만 건 그리고 볼륨은 몇 기가바이트 이상 그런 큰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볼륨에서 검색할 때는 볼륨을 리드하는 시간만 해도 몇 초가 걸리기 때문에 응답 시간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볼륨은 그것보다 더 커서 검색할 때 늘 타임업이 발생하는 그런 장애 볼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서비스 운영하시다 보면 볼륨 하나를 관리하는 것도 까다로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천만 개의 볼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 이슈가 다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메일에서 있었던 이슈를 요약하면요. 문서가 너무 많이 유입돼서 서버 비용이 빠르게 상승했고요. 또 문서 증문 비용이 비싸서 색인 서버가 추가로 필요했고요. 또 커다란 볼륨에서 검색할 때는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또 수천만 개의 엽색인은 다르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용하던 이 엽색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엽색인은 검색 응답 속도에 지적화된 자료 구조죠. 그 대신에 검색 전용의 엽색인 자료 구조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커집니다. 그리고 볼륨을 생성하고 또 신규 문서를 증분하는 비용도 높아집니다. 그럼 엽색인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에서 이 검색 대상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검색 속도를 위해서 트리드 오프를 꼭 감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엽색인을 대체하는 풀스캔 검색 방식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문서의 원본을 스캔하는 방식이고요. 스캔이란 문서가 쿼리와 부분을 취하면 검색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 데이터 서비스에서 풀스캔 검색을 생각하면요. 그런 서비스의 일부분 문서에 대해서만 스캔하고요. 그 중에 쿼리와 부분을 취하는 문서가 반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 메일 계정에 문서가 딱 3개만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슈라고 쿼리 검색하면 쿼리와 부분을 취하는 문서 1번과 3번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풀스캔 방식이 간단한 건 알겠는데 검색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이가 없겠죠? 지금부터 풀스캔 검색 방식을 한번 구상해볼게요. 만약에 가장 단순하게 풀스캔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왼쪽에서 개정 단위로 문서를 모아서 볼륨으로 만들고 오른쪽에 검색할 때는 문서를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스캔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고요. 크게 볼륨 리드하는 아이오타임과 스킨하는 CPU타임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이거 한번 줄여볼 건데요. 먼저 아이오타임이 줄이려가면 문서를 압축해서 장하면 될 거예요. 내가 에젠트포나 제트스탠다드 같은 인코딩 마식을 사용했을 때 압축률이 4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화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압축한 볼륨을 검색할 때는 오른쪽처럼 리드하고 스캔하는 것 외에 디코드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여전히 느리고요. 그림 보시면은 리드시간이 줄어든 만큼 디코드 타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CPU타임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CPU타임 줄이려면은 병렬하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병렬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일정 크기를 모아서 블록 단위를 압축할 거고요. 오른쪽에 검색할 때는 각 블록이 검색되는 대로 디코드하고 스캔하겠습니다. 이럴 때 검색 응답 속도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리드는 병렬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겹치지 못하고요. 또 이제 디코드 스캔하는 CPU타임은 병렬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실제로는 블록이 많기 때문에 이 그림과 비슷해지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검색시간 토털타임은 아예 리드타임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이 단순 풀스캔 검색에 비해서 블록단위를 압축 풀스캔 검색하면요. 리드타임은 문서 압축돼서 75% 감소하게 되고요. 디코드 및 스캔 타임은 변혈화되어서 추석화됩니다. 이거는 신규 엔진이 미니멈 바이벌 프로젝트 버전일 때 성능을 추정했던 결과인데요. 값은 낮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거고요. 왼쪽에 주황색이 풀스캔 오른쪽에 파란색이 기존의 개별 엿색인 방식입니다. 풀스캔 방식이 더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측정하기 전에는 이 풀스캔 방식으로 했을 때 서빙 가능한 정도의 성능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좋으니까 이거는 기대 이상인 거죠. 물론 이제 엿색인 방식보다 더 빠를 수 있었던 거는 네이버 메일의 평균 볼륨키가 작아서 수십 메가바이트 이하라서 이 풀스캔 방식을 적용하기 딱 좋은 소식세였고요. 일반적인 검색 엔진보다 더 빠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평균 볼륨 크기가 좀 더 큰 이런 사내 메일 검색 서비스에서는 성능이 좀 덜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풀스캔 검색을 컨셉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이 엔진은 검색이지만 검색 분야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이런 엿색인이 없다는 의미에서 노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줄여서 누아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아르는 개별 데이터 전용 검색 엔진이고요. 풀스캔 검색 방식을 사용합니다. 누아르크 적용된 이 풀스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개별 데이터 서비스에서 충분한 검색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볼륨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저렴한데요. 이거는 문서를 압축해서 업해한다는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검색 볼륨과 문서 볼륨의 역할이 통화된 볼륨을 사용하고요. 검색 방식은 부분을 지검색 방식입니다. 풀스캔 방식을 보니까 엿색인 대비 장점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색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이런 네버메일 같은 이런 대형 서비스를 말기를 쳐나는 큰 공수를 드리는 게 꼭 옳은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내용보다는 신규 엔진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결과 그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소개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버메일에 누아르를 적용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었고요. 각각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서버를 줄인 거고요. 왼쪽에 기준 몇백대 사용하던 것을 오른쪽 수십대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검색 장비가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면요. 엿색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색인 볼륨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기준의 메일 검색은 엿색인 검색 볼륨과 음성 볼륨의 크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중에서 엿색인 볼륨이 사라지니까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누아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단위 압축을 사용하는데요. 블록 단위 압축한다는 게 병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를 모아서 압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단위를 압축하던 기존 방식 대비 2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둘이 합치니까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색인 서버가 사라진 이유를 보면요. 이제 문서 인양이 많고요. 또 색인 연산도 좀 무겁기 때문에 기존에는 별도의 색인 서버권을 뒀어요. 근데 이제 누아르에서는 블룸 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검색 장비에서 블룸 생성까지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존 대비 15% 미만의 장비만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요. 이 메일 검색이나 메시지 검색 같은 이런 개별 데이터 검색 서비스는 보통 부분일치 검색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역색인 방식에서 이런 부분일치 검색을 제공하려면 바이그램 해야겠죠. 근데 이제 바이그램 텀분해를 하게 되면 형태적 분석 방식에 비해서 이 텀 개수가 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이 텀 개수가 늘어나면 볼륨 크기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장비 수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메일 검색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요. 이 메일의 제목부도는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으니까 그쪽으로 바이그램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양이 좀 더 많은 메일의 본문 내용은 형태서 분석을 했어요. 형태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볼륨의 크기는 좀 더 적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이 메일의 제목과 본문 내용의 검색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누아르는 자연스럽게 부분일치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부분일치는 직관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CS도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구축하고 또 이제 증분하는 비용이 간소했는데요. 이 문서 입력이 이제 역세기를 생성하는 대신에 본문 문서를 어펜다는 이런 간단한 작업으로 대치되어서 문서 반영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또 볼륨 크기가 커져도 입력 성능이 유지되고요. 또 이렇게 개선된 방식을 각 개별 볼륨에 병렬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공수도 줄어들었는데요. 누아르는 컨셉이 간단한 만큼 운영 공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역세기인 자료 구조와 형태소 분석이 형태소 분석이 섞여서 발생하는 이런 복잡한 오류가 없고요. 또 세기인 장비가 제거되어서 장애 포인트도 간소합니다. 스펙 확장도 좀 더 쉬워지는데요. 신규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로 기존의 볼륨을 퍼나르는 간단한 리밸런칭 작업으로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누아르의 컨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엔진 내부 구현에 대한 설명을 우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서치 신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누아르의 엔진 설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아르의 볼륨 설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문서의 CRUD가 어떻게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어떠한 구조로 설계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아르가 어떻게 문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문서 입력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문서 입력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문서 입력 중 검색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서 입력 중에 셧다운을 당해도 볼륨이 정상상태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입력 중 성능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아르가 어떻게 문서 저장 방식을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느아르는 문서를 블록 단위로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증분 볼륨과 압축 볼륨이라는 두 가지 볼륨을 가집니다. 1번 그림처럼 증분 볼륨은 신규 문서를 일시적으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증분 볼륨이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커지게 되면 압축하여 2번 그림처럼 압축 볼륨에 어펜드를 합니다. 만약에 문서가 들어올 때마다 압축을 한다면 압축 효율이 떨어져 비효율적이겠죠. 느아르는 문서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축을 함으로써 압축 비용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문서가 실제로 입력되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0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분 볼륨은 최신 버전인 버전 1입니다. 그리고 이 증분 볼륨 버전 1에 메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인포 디렉토리를 저 인포가 심볼링 링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신규 문서가 입입이 되는데요. 최신 버전인 증분 볼륨 버전 1에 어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증분 볼륨의 크기가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압축하여 압축 블록과 증분 볼륨 버전 2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압축 블록은 2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압축 볼륨의 어펜드가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증분 볼륨과 압축 블록이 만들어지면 3번 그림처럼 이를 알고 있는 새로운 메타 데이터 인포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4번 그림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인포 디렉토리에서 새롭게 생긴 이 메타 데이터 인포 디렉토리로 심볼리 링크를 변경합니다. 리눅스의 심볼리 링크 변경은 아토믹 하기 때문에 이 4번 그림의 과정은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증분 볼륨의 문서를 어펜드하고 이 증분 볼륨의 크기가 충분히 커진다면 압축하여 압축 볼륨의 어펜드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압축 블록들과 증분 볼륨을 알고 있는 새로운 메타 데이터 인포 디렉토리를 심볼리 링크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인포 디렉토리를 심볼리 링크로 변경을 할까요? 앞페이지에 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신규 문서가 증분 볼륨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인포 디렉토리는 이 0번 그림의 증분 볼륨 버전 1과 압축 블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입력 중에 검색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증분 볼륨 버전 2랑 압축 블록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증분 볼륨 버전 1과 압축 블록들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입력 중에 셧다운을 당하게 되면은 만들고 있던 중단된 쓰레기 압축 블록들은 전부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문서 입력 중에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문서 입력 중 셧다운을 당하더라도 볼륨이 정상 상태임을 보장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들 메신저 사용해보면서 메신지 잘못 보내본 경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악의적으로 날조된 가짜 이미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고요. 어쨌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서비스들은 문서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색 서비스들도 이걸 반영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아르는 볼륨을 압축해서 도장하기 때문에 볼륨이 이뮤터블하고 볼륨에서의 문서를 직접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느아르는 어떻게 이 문서 수정 및 삭제를 반영을 했을까요? 문서 수정은 변경 내역을 별도로 쌓는 패치 볼륨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시 이 변경 내역을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변경 내역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검색 성능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아르는 이 변경 내역이 일정 이상 쌓이게 되면 볼륨을 재구축해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문서 삭제는 문서당 1비트로 별도 볼륨에 반영을 하고 검색 시 이를 동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볼륨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삭제 여부까지 같이 읽으면서 삭제된 문서는 스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볼륨의 문서를 실제로 삭제하면 검색 성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시 볼륨을 재구축하여 삭제를 반영합니다. 다들 메일이나 메신저 너무 많이 쌓인 경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자가 메일이 수십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용자가 검색을 하게 되면 볼륨을 읽는 데만 몇 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마다 타임아웃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헤비한 사용자들이 검색을 할 때 타임아웃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검색 엔진에서는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요청 자체를 실패시킵니다. 그런데 느아르는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검색했던 결과들을 최대한 반환합니다. 또한 어디까지 검색했는지 알려주는 오프셋을 같이 반환하는데요. 여기 2번 그림 보시면 사용자가 뒤이어서 해당 오프셋으로 검색을 했을 때 미처 검색하지 못한 문서들을 검색하여 결과로 반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느아르가 검색시 부분일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단어 하나 부분일치 된다고 해서 검색 결과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이버 메일의 상세 검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조건에 보낸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내용도 있죠. 메일 검색은 이러한 검색 조건들의 병합해서 검색 결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느아르는 다양한 쿼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리언 쿼리 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리언 쿼리 트리의 사용 예시입니다. 초록색 리프 쿼리 에서 검색한 문서 결과를 이 상단에 쿼리 그룹에서 불리언 연산으로 묶어서 검색 결과로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문서 CRUD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느아르의 문서 설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아르는 문서를 입력받으면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나름의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문서를 그대로 저장하면 문서 데이터에 섹션 구성 정보가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문서의 크기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구성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한다면 문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느아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요. 왼쪽 그림에 섹션의 구성 정보를 순서대로 담고 있는 섹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느아르가 실제로 문서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문서의 총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독사이즈가 앞에 나오고요. 각 섹션의 시작 오프셋을 담고 있는 섹션 오프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 오프셋은 개벤 개벤 바르브바바이트 인코딩으로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이제 각 섹션의 실제 내용이 담기는데요. 섹션 리스트의 순서대로 타이틀 데이트 타임 콘텐트가 순서대로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은 이 문서의 섹션 메타 데이터를 섹션 리스트로 따로 관리를 하고 인코딩을 통해서 문서의 크기를 최소화합니다. 혹시 검색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 문서의 스키마 변경할 때 까다롭지 않으셨나요? 문서의 스키마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문서의 섹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스키마를 배포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느아르는 스키마리스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리스 하다는 것은 이 섹션 리스트를 운영자가 직접 생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은 입력된 문서에 처음 보는 섹션이 있다면 자동으로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문서에 섹션을 자유롭게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섹션 리스트에는 해당 섹션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하지만 문서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섹션 오프셋은 개벤 바르바바이트 인코딩으로 1바이트만을 차지하고 페이로드에는 해당 섹션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볼륨 크기는 줄어듭니다. 즉 입력받을 문서에 섹션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누아르는 문제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영속성 보장을 위해서 고민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만약 유저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서버가 셧다운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는 성공을 반암받았겠지만 요청이 유실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청을 실제로 반영할 때까지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저널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느아르는 라이트웨이드 로그에 완전히 로깅한 이후 요청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요청 수행 중 셧다운이 된다면 미처 수행하지 못한 요청을 리플레이하여 수행합니다. 이때 이 왈에 기록되는 요청들은 모두 몇 등성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왈을 리플레이하면서 이미 수행됐던 요청들을 재실행해 중복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저널링 구현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ABA 프라블럼 해결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ABA 프라블럼이란 같은 이름의 볼륨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볼륨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만약 A라는 볼륨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되고 다른 문서가 인입이 돼서 재생성되었다고 해봅시다. 이전 A와 현재 A는 이름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볼륨입니다. 하지만 이 왈의 볼륨의 이름만 기록을 한다면 이 왈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느아르는 이 왈의 로그에 볼륨의 이름뿐만 아니라 볼륨의 버전까지 같이 기록을 하면서 이 ABA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느아르의 볼륨 단위 설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느아르의 분산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느아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개발 역세균 시스템은 세균 서버 군이 존재하는데 느아르는 역세균이 없으니 이 세균 서버 군이 제거되어 서버를 아꼈습니다. 또한 이 세균 서버 군이 없어지면서 검색 서버가 변경 요청을 받아 볼륨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이제 느아르의 볼륨 이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느아르는 아이디별로 볼륨을 관리하고 볼륨 복사본을 여러 노드에 걸쳐서 이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볼륨이 어느 호스트에 저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맵핑이 필요하고 이 맵핑을 관리하는 DB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검색 요청이 들어오면 이 맵핑을 보고 어느 호스트에 검색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호스트의 리소스를 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 볼륨이 생성되면 랜덤으로 배치하고 있고 필요시 리밸런싱합니다. 이미 볼륨들이 랜덤하게 고르게 퍼져있기 때문에 느아르의 이중화는 로드 밸런싱 용도가 아니라 스탠드바이 레플리케이션 용도입니다. 느아르는 토폴로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이중화 구성 변경 중 볼륨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데요. 이 토폴로지 버전 관리가 없을 때 생기는 타이밍 이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디원을 가지고 있는 호스트는 호스트원과 호스트투죠. 이때 이 아이디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 요청이 호스트원과 호스트투의 큐에서 대기중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호스트3에 아이디원의 레플리카가 추가가 되었다면 호스트원과 호스트투의 대기중인 요청이 실행이 된다면 호스트3에 있는 아이디원의 볼륨 상태랑 호스트원과 호스트투에 있는 볼륨 상태는 달라집니다. 즉 컨시스턴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청을 실패시켜야 합니다. 느아르는 이러한 사례를 막고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폴로지 버전을 도입했습니다. 토폴로지 버전은 요청 도중에 볼륨의 레플리카 설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시를 한번 볼텐데요. 1번 그림을 보시면 API 서버에 볼륨 아이디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이 API 서버는 볼륨 아이디원에 토폴로지 버전을 붙여서 검색 서버로 내려줍니다. 두번째 그림처럼 아까 상황이랑 비슷하게 호스트3에 이 아이디원의 레플리카가 추가가 된다면 레플리카의 구성이 변경되었으므로 글로벌 토폴로지 버전이 버전2로 갱신됩니다. 세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느아르가 요청을 수행하기 직전에 토폴로지 버전을 확인을 하고 아까전에 봤듯이 이번 그림에서 글로벌 토폴로지 버전이 버전2로 갱신되었으므로 지금 요청의 토폴로지 버전과 글로벌 토폴로지 버전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 요청 도중에 구성 요소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요청은 실패시킵니다. 그림 4번을 보시면 이제 유저는 요청이 실패되었을 것이므로 재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때는 이 호스트 3까지 정상적으로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서 컨시턴시가 유지가 됩니다. 느아르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보니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어 구현 예정인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볼륨 샤딩으로 큰 개별 볼륨을 작은 볼륨으로 나누어 나누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샤딩을 도입하면 여러 노드에서 병렬 검색을 할 수가 있어 검색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콜레이션을 개선할 예정인데요. 콜레이션이란 대문자와 소문자 정강문자와 반강문자와 같이 동일한 의미의 문자를 구분 없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온 더 플라이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검색 성능에 영향이 있는데요. 이를 문서에 인입시 정규화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느아르는 지금 문서의 결과를 날짜로 정렬해서 반환을 하고 있는데요. 역세겐에서 자주 역세겐 기반 검색 엔진에서 자주 사용하는 BM25와 같은 통계 기반의 랭킹은 느아르가 텀분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프로시미티 기반 랭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아르는 역세기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컨셉의 검색 엔진입니다. 느아르는 개별 데이터를 다루면서 유인문사가 많은 서비스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메일 검색에서는 기존 역세겐 장비 대비하여 장비를 88%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느아르는 문서를 블록 단위로 압축해 저장하고 이 블록들을 병렬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문서를 증분 볼륨에 단순 어펜드하여 문서의 증분 비용이 감소하였고 형태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CS가 감소하고 운영의 난이도가 쉬워지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검색 엔진 교체가 서비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검색 엔진 교체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느아르 적용 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웍스 모바일 메이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